지난 3월에 문을 연 영양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이 넉 달 만에 체험객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.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에 있는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은 음식과 전통주 만들기, 다도 예절, 전통놀이를 할 수 있고 쉬는 공간도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은 인기에 힘입어 방학을 이용한 학생예절 아카데미와 수도권 가족여행단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.